첫 번째 치료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동구의 박진영 김성훈입니다 헛일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나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없으려 괴만하지 그대의 아름다운 그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았지 힐턱이 힐짝이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마모락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회할 일 없지 그대의 아름다운 눈빛 나를 또 바라보았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지 그대의 아름다운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허니 움직임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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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그래 자기 운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마모락하지 자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은 고재득 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네 허니 부르신 김성훈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뭐 저 매도 처음에 맞는 게 낫다 그랬는데 맨 먼저 나와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 상을 타셨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게 말았지 그대의 아름다운 그 큰 미소가 날 사로잡아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게 말았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게 말았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게 말았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게 말았지